수학 3각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지점별 재고 현황입니다. 각 지점에 재고 수량을 누계하여 재고 누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2, 4셀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썸함수를 통해서 누적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썸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숫자인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D3을 클릭하시고요. 콜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콜론 입력하시면 다시 D4셀이 클릭됩니다. 깜빡깜빡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냥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재고 수량을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다시 E4셀에 수식을 클릭하시고 저희는 누적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항상 첫 번째 시작하는 데이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D4셀에 첫 번째 D4에 커서 갖다 놓고 키보드 기능키 F4를 누르시면 절대 참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엔터. 처음에는 누적 합계가 동일하게 83이지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요. 처음에 83, 두 번째는 806, 83과 723을 더했고요. 세 번째는 843, 83부터 37까지 더한 결과입니다. 아래쪽에 뭐 중간 정도 클릭해 보시면 시작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까지 라고 누적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누적 합계 구하는 예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필기시험 평가에서 영어 전산 상식의 세 감옥의 합계가 일단 세 감옥의 합계를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영어 전산 상식에 해당한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세 감옥에 대한 합계가 구해져 있고요. 이 값이 270 이상이면 우수상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2, 3에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2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우수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합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한 값이 27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수상 그렇지 않다면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실습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영어의 합이 140이고 그 다음 컴퓨터가 80 이상이면 일단 썸합계를 통해서요. F3에 커서를 갖다 놓고 썸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상식과 영어 점수 두 개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상식과 영어 점수 C3부터 D3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대한 상식과 영어 점수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140 이상 140이 안된 타이타도 한 두 개 정도 있네요. 140 이상이고 컴퓨터가 80 이상이면 조건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등호 입력하시고요. AND AND 안쪽에 커서를 두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쓰셔도 되는데 AND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조금 전에 합계를 구하셨는데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4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컴퓨터 점수가 있는 2, 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두 가지 조건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4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을 주시고 둘 다 만족하면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표시가 됩니다. TRUE의 값은 합격 그 외에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IF 함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추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합격이 표시된가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올림을 하자라고 해서 라운드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운드 함수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올려서 표시하고 5보다 작은 데이터 4, 3, 2, 1은 내려서 표시합니다. 기준이 5에요. 커서를 C4에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R, O, U, N, D 바로 왼쪽에 측정치의 값을 신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측정치의 세 번째 있는 소수 자리수를 확인하시고요. 그 값이 5보다 큰 데이터는 반올림이 되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올림 되지 않고 내림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예제에서는 경시대의 성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출신고가 우주고인 학생의 총합정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Average If가 아니라 D-Average입니다.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신고에 가서 우주고 D-Average 함수 D가 붙어있는 함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합니다. 보통의 함수식을 작성하실 땐 제목을 넣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해서 함수식을 작성합니다. D-Average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두 번째 필드는 실제 평균을 구하고자 필드 총합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따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데이터 안쪽에 있는 제목과 조건 추신고가 우주고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한다는 얘기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다는 거죠. 예시에 한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자릿수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표시 예와 같이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하시면 결과는 조건에 만족한 우주고에 해당한 총점의 평균을 구해서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올림을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면 올려서 표시합니다. 품목이 세탁기에 해당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데요. 문제에서 sumif 라고 하지 않고 dissu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dissum 이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 필드는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이 매출액 조건은 품목에 가서 세탁기 라고 선택합니다.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데이터 안쪽에 제목과 조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품목이 세탁기에 해당한 매출액의 합계가 구해져 있는데요. 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단위에서 올림하여 천원 단위 표시한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업 표시 예제를 확인하시고요.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400 자리수를 넣는데요. 문제에서 1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하시면 마이너스 2이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100단위에서 올림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리수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각계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운드 다운 함수 입니다. 라운드 다운 은 9 8 7 6 무조건 다 내려서 표시하는 함수 입니다. 총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조정 지급액에 표시하시오 1000단위 미만은 내림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 다운 1000단위 미만이라고 하면 100단위까지는 내림해서 표시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바로 왼쪽에는 총 지급액을 자리수 1000단위 미만이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제시된 예와 같이 예시에 52만 1663 이라고 되어 있는데 52만 천 원 이라고 663원을 그냥 내림하여 표시된 예제가 있습니다.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조건에 맞는 값의 총합을 구하자 라고요. 앞에서 배우셨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Dsum 이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sum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커서를 D8셀에 갖다 놓고요. sum if 라고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range 경력 에 가서 다음 조건은 10년 이상 그거나 같다 10보다 그거나 같습니까 경력 데이터 에 가서 그거나 같다 식 그렇다면 저희는 수당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실제 학계를 구할 범위는 수당 입니다.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경력이 10년 이상인 데이터가 하나 둘 셋 건 더해서 24만원의 수당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F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A마켓 A마켓 B마켓 가격 차이가 0보다 작은 A마켓 B마켓 가격 차이가 0보다 작은 A마켓 상품의 가격 합계를 F7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UMIF 또는 D-SUM 중에서 작성하는데 예시에는 SUMIF F5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SUMIF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A마켓 B마켓 가격 차이가 있는 D2부터 D7셀을 얘기합니다. D2부터 D7이 0보다 작습니까? 작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보다 작은 A마켓 상품의 합계를 구하세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A마켓 입니다. 라고 함수를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저희는 레인지 우리는 조건을 찾을 범위는 가격 차이에 가서 조건을 찾을 거고요. 조건은 0보다 작습니까? 라고 줄 거고요. 0보다 작은 데이터 마이너스 900과 마이너스 400에 해당한 데이터에 A마켓 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6500과 4800을 도한 결과 11300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되었나 확인하시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서전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D17부터 D19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의 합계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할까요? SUM IF 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레인지는 서전명을 찾을 겁니다. 그럼 서전명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A3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는데요. 수식을 딱 한 번만 작성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예제는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상공문고 세종서점 대한서적 이라고 각각 조건을 찾을 겁니다. 서전명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조건에 조건에 와서 바로 왼쪽에 있는 상공문고 라고 입력된 셀을 선택하고요. 현재 상공문고 판매금액 합계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거는 상공문고만 입력하고 판매금액의 합계는 셀서식을 이용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실제 합계를 구할 금액은 판매금액 입니다. 판매금액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서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저희는 서점명에 가서 데이터를 찾는데 얘는 복사해도 항상 같은 영역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상공문고 그 다음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금액 에 가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고요. 아까 B17셀 B18셀 B19셀 위쪽에 클릭하면 이렇게 상공문고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울림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 자릿수를 넣는데요. 10의 자리는 울림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함수 예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 다음 내용은 연러비 살짝 조절해서요. 대출금 집행 내역에서 20만원 이상 30만원 집행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sumif s를 사용하라고 했으면 한 번에 계산시로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함수가 sumif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요. 일단 20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찾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 상태에서 30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뺍니다. 그럼 다시 34만 5천원 빼고 70만 5천원 뺴면 실제로 20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30만원보다 작은 데이터 세 건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세 건의 합계를 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계산식은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if 함수를 통해서요. 조건을 찾을 범위는 집행 금액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습니까 2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할 범위도 동일하게 집행 내역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일단은 20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구해집니다. 다시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마이너스 저희는 20만원부터 30만원 미만이니까 sumif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레인지는 집행 내역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30만원 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합계를 구할 범위도 동일하게 집행 내역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수한 20만원대 해당한 데이터 3건의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절대값을 구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업평가의 차익값 이라고 되어 있구요. 소속이 신촌에 해당한 영업평가의 합계와 소속이 종로에 해당한 영업평가의 합계를 구한 다음 차이를 구해서 절대값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 등호 입력하시고 SUMIF 입력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첫 번째 레인지는 소속에 가서 저희는 첫 번째 조건 신촌을 찾겠습니다. 합계를 구할 범위는 영업평가 입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그러면 신촌에 해당한 영업평가의 합계가 구해졌구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다시 SUMIF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레인지는 소속에 가서 소속에 가서 두 번째 종로를 찾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평가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차이값이 구해지는데 마이너스 22 라고 구해지네요. ABS 절대값을 씌워서 음수를 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함수 이름 ABS 라고 입력하시고 안쪽의 인수는 조금 전에 구해놨어요. 숫자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마이너스를 뺀 숫자 22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에서는 판매점이 중구에 해당한 판매점이 중구에 해당한 냉장고의 냉장고의 최대 수량 에서 판매점이 중구에 해당한 세탁기의 최소 수량의 차익값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은 양수값으로 값도록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앞에 사셨던 것은 서미플을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했는데 지금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차익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맥스 구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D로 시작한 함수는 제목을 포함한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 첫번째가 냉장고에 가서 최대값을 찾아올 겁니다. 조건은 판매점이 중구라고 데이터베이스는 꼭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점 열에 가서 중구를 찾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냉장고에 최대 수량 100을 구했구요. 다시 마이너스 최소 수량을 구하겠습니다. D-min 이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A2부터 E9까지 필드는 두번째는 세탁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있는 D-셀 선택 조건은 동일하게 판매점이 중구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차이값이 구해집니다. 물론 현재 결과는 마이너스가 표시되지 않고 양수로 표시되어 있지만 문제 제시된 ABS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BS 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동일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절대값 만약에 결과가 음수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양수 음수를 뺀 값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을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MOD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각 품목의 생산량을 상자당 개수에 맞추어 상자에 담아 출하시키고 남은 나머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MOD 함수 입력합니다. MOD 함수 삽입에 가서요. 숫자 생산량을 두번째 상자당 개수로 담아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담고 남은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실습하셨나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세대수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고요. 세대수의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홀수이면 홀수라고 표시하는데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짝수는 2, 4, 6, 8, 10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데이터가 짝수입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MO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눠서 나머지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작성하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보면 0 또는 1이 구해질 거고요. 0은 우리는 짝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고 함수 삽입. MOD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짝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에 따라서 짝수 홀수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렇지 않다면 홀수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를 이용하여 차량 5부제를 실시하려고 한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1 또는 6일 경우는 월 2 또는 7이면 화 3과 8은 수 4와 9는 목 5와 0은 금으로 표시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차량 번호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한 글자를 추출해서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볼까요? C사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나머지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MOD 그 다음에 아니죠. 오른쪽에 한 글자부터 구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차량 번호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했을 때 오른쪽 한 글자가 구해지는데요. 현재는 쭉 이렇게 나와요. 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라고 입력하시고 MOD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5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0부터 5 범위 안에서 숫자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 IF 입력하시고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을 눌러서요. 나머지가 1입니까? 입력합니다. 이럴 경우는 끝자리가 1이거나 또는 6에 해당한 데이터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다면 전의는 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 세 번째 칸에 오셔서 IF를 또 추가해서 나머지가 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조건식을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세 번째 칸에 오셔서 함수 삽입 조건식을 붙여 넣되 1 대신에 2로 수정하시고 2라면 화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세 번째 칸에 오셔야 돼요. 다시 IF 컨트롤 V 눌러서 1 대신에 3으로 수정하시고 3이면 수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마지막 칸에 오셔서 세 번째 칸에 오셔서 IF를 추가합니다. 컨트롤 V 나머지가 4입니까? 그렇다면 목이라고 하시고요. 1, 2, 3, 4 까지 비교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0이 되겠는데 0은 금요일입니다.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금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머지에 따라서 차량 오브제 월하수목 금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예제 인데요. 인트는 수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구하자 정수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 입니다.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습구 를 이용하여 불쾌지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와있는 계산식 등호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B3 도화기 C3 가로 닫고 곱하기 0.72 그 다음에 도화기 40.6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구한 값을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이 값이 이 값을 이 값을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83.088 94.3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NT 라고 입력합니다.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어 제가 가로 여는 작업을 안했네요. 가로 열는 작업을 다시 INT 함수에 대한 가로 여는 작업을 제대로 안해서 오류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각각 수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로 D3부터 D9 영역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점 아래를 버리는 정수를 구하자 라고 TRUNC 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각 학생들의 중간 수행 기말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평균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 에버레이즈 함수를 이용할 수 있죠. 에버레이즈 입력하시고 중간고사 그 다음에 수행평가 기말고사를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이 구해지는데 이 값을 반올림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TRUNC 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맨 끝에 가서 신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평균값을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내림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프로덕트란 함수 곱해주는 함수입니다. 커서를 F3에 갖다 놓으시고 수치를 모두 곱한 결과를 계산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원가 비율을 이용해서 구입원가를 반드시 함수를 사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판매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원가 비율 이렇게 각각 곱하셔서 결과를 표시하면 되는데 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하신다면 프로 DUCT 넘버 1 판매량 신표 단가 신표 그 다음에 2, 3을 클릭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아래쪽에서 클릭할까요? 2, 5셀을 클릭하고 하나, 둘 올려서 2, 3셀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구입원가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썸프로덕트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프로덕트는 배열의 해당 요소를 모두 곱하여 합을 계산하자 라고 되어 있고요. G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연습일부터 연습사의 값을 가중치에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한 평균 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한 값은 반올림하여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썸프로덕트 함수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썸프로덕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첫번째 어레인은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를 선택하셔도 되고 가중치를 선택하셔도 돼요. 단 가중치를 선택할 때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김세안에 해당한 연습1부터 연습4를 드래그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85 곱하기 10% 더하기 60 곱하기 20% 더하기 85 곱하기 30% 더하기 85 곱하기 40% 한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 점수가 구해집니다. 이 값들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는 거네요. 그러면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자리수를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구한 값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두번째 썬프로덕트 예제 다시 보겠습니다. 항목별 가중치 값이 표 1에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각 감옥에 대한 점수를 곱한 다음 값을 더해서 평가점수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G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썬프로덕트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중치는 표 1에 30%부터 20%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각각의 감옥에 대해서는 C7부터 F7까지 드래그하시고 가로딱고 엔터 눌러주시면 직무수행 점수 82 곱하기 30 더하기 56 곱하기 20 해서 각각의 감옥별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평가점수가 G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정방행렬에 행렬식을 구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되어 있는 B5부터 G7 영역의 배열을 결과값에다가 문제 제시되어 있는 행렬식을 이용해서 행렬함수를 이용해서 배열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M2 그 다음에 M2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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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행렬을 구합니다. 라는 함수 선택하시고요. 배열식 영역을 드래그하신 다음 범위를 지정해서 배열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수식을 작성하신 후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렬의 곱스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고요. 배열 1과 배열 2를 이용하여 행렬 곱스를 구해서 행렬의 곱이 있는 B8부터 D10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함수 MMULT 입력하셔서 첫 번째 배열 1번 선택하시고 심표, 두 번째 배열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썸이프 S라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썸이프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데 S가 붙어 있습니다. 조건을 여러 개 넣어서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현재 분류에 가서 스킨케어를 찾을 거고요. 브랜드에 가서 에티트 하우스를 찾으셔서 가격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C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썸이프 S 함수 마법사 이용하시면 첫 번째는 합계를 구할 범위입니다. 가격을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은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분류에 가서 선택하시고 조건은 분류가 있는 스킨케어를 선택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브랜드는 B16셀에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류와 브랜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가격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썸이프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상각 함수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